일상이 즐거워지는 바삭함, 몰티저스 일상이 즐거워지는 바삭함, 몰티저스 올해도 새해 목표가 또 영어 회화야? 영어 3-40분씩 각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영어 절대 어렵게 하지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핵심 문장의 단어만 바꿔가면서 반복 또 반복 그러다보면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엔 나도 설마했지? 지금은? I'm fine thank you만 알던 초보들이 이제는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영어가 툭 영화 진짜로 되니까 단 번의 만족도 1위 그게 야나두야 영어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? 이젠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말하기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해 야나두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오늘 새해 목표도 영어 회화야? 영어 3,4,5집 각자 꼭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7시간만 영어 그거 어렵게 하지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그러다 보면 입에서 영어가 저절로 툭 한 번은 만족도 1위 그게 JCS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JP5 VX 오픈히 다시 다시 constantly tecnica 해줘 하는 이어집 노아 뉴 테마 고마워! 경호! 상자식 지카카트! 잘 꾸어! 잘 꾸어!